오, 엄마. 어, 첫 출근 잘했어 실수 안 했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 걱정 마, 잘하고 있으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 걱정이나 해 다 잘 챙겨 먹기 엄마, 나 지금 회식 가야 돼서 내가 나중에 다시 걸게 어 아직 못 잡으셨나요? 어떡해요 그거 학교 궁금인데 언니 나와봐 누구 왔어? 어? 언니 진희야 너 어쩜 일로 언니 저 하루만 좀 재워주시면 안 돼요? 상황이 어때? 안정서, 안수정 다행이든지 청소 좀 해 다행이든지 어디야? 어 청소 잘하는 님 다른 밥 만들어 준다 진짜? 내 밥 만들어 주는 거야? 야, 아직 탈 거거든? 샷업 샷업은 오빠한테 좀 적어야겠다 잠깐만 어, 됐어, 가래 어 어, 그래, 그래 원호님? 어 어 잠깐만요 죄송한데 이 볼펜으로 좀 어, 알았어 이건 어떤 할아버지 선물 주려고 산 거라서 볼펜 똥 생기면 받는 분이 좀 그라니까요 볼펜 똥? 볼펜 똥? 내가 지한텐 볼펜 똥보다 더 미치한 애가 아, 왜 이래?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, 난 볼펜 똥만도 못할 놈이다 형님, 형님 아, 여기 계십니다 무슨 일이야? 채권자들, 나오지 말고 얘기하세요 왜요? 뭐야? 뭐야 이거? 뭐야? 이거 어디야? 개상의 집바닥 밑에 오랜 세월 웅크렸던 뭔가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.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.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.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.